안녕하세요 여러분 똥 똥 안녕하세요 잘해 안녕하세요 아 진짜 들어와 아살롬알레이쿰 우즈벡라이프입니다 아살롬알레이쿰은 우즈벡의 인사말이에요 우즈벡뿐 아니라 무스리 국가에서 주로 쓰는 인사로 당신에게 평화라는 뜻이죠 당신에게 평화라는 인사말이 어울리게 이곳의 분위기는 아주 평화롭습니다 아살롬알레이쿰 우즈벡라이프입니다 우즈벡은 코로나 창궐 초기 한달의 락다운과 이후 확진률에 따라 부분 폐쇄 기간을 가졌으나 수많은 확진자들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백신 음모론으로 인해 한때 접종률도 많이 낮았었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 현재는 20여명 정도의 확진자만 나오고 있어 마스크의 의무 착용조차 해제되어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 이곳은 우즈벡의 수도 타슈켄트 그 중에서 단연 센터에 자리하고 있는 브로드웨이라고 불리구는 곳이에요 인종을 막론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이곳도 코로나 시절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을씨녀스러운 변경을 연출했지만 현재 이곳의 분위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한 모습으로 인산 이내의 변경을 보여줍니다 아니 예전부터 우즈벡 사람들 마스크 잘 안쓰긴 했지만 지금 완전히 마스크 안쓴다 완전 완전 병원이잖아 이사들도 안쓰 이사들도 안쓰고 벗산에서 다수 진짜 너무 심한 정도로 뭐 지금 한 스무 명 정도 나오니까 이제 우즈벡은 완전히 풀렸다고 봐야돼 우즈벡사람은 겁이 없나? 응 내가 볼 때는 다 한 번씩 걸렸어 그치 다 걸렸기 때문에 이제 신혁이 안쓰는거지 내성이 생겼어 핫도그 젊이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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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타시켄트 브로드웨이 거리에서 누라 가족이 전해드립니다 우와 됐어요? 그럼 tryna나 춰